신의 원 A의 영호 파닉스 시작하겠습니다. 소리? 핫 핫 오케이 그래서 하나, 넷, 하나 H는? A는 뭐 중에서? A, A, R A, A, R, O 중에서? A T는? T 합쳐서? 핫 핫 오케이 그래서 소리? 핫 쓰는 법? H, A, T 그리고 소리가 뭐였더라? 핫 핫 very good 계속해서 소리? 핫 핫 그래서 하나, 넷, 하나 H는 흐 A는 뭐 중에서? A, R, O 중에서? M M 합쳐서? 핫 핫 그렇지 핫 오케이 소리가 뭐였더라? 핫 쓰는 법? H, A, M Very good 훌륭합니다 핫 계속해서 소리 핫 핫 그렇지 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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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, E 중에서? E 그렇지, E 잘했어, 새빈이 되게 굿 그 다음에 C는 뭐 중에서? Sk 그렇지, sk 중에서? K는? 다 합치니까? 인색 이 부분 발음하기 조금 어린 친구들은 힘들 수도 있어 섹트 섹트 그렇지, 인색트 인색트 베리 굿 인색트 오케이, 그래서 소리가 인색트 베리 굿 소리, 끈쓰는 방법은? I, N, S, E, C, T 요런 부분은 조심해야 돼, 그렇지 큰 소리는 아니고 K도 낼 수 있는데 뭐 내가 이걸 쓰는데 아, 이건 까 했는데 아, 나 이런 거 연습한 적 없는 것 같은데 이거 한번 고쳐볼까? 어, 이건 본 적 있는 것 같아 요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인색트 베리 굿 계속해서 소리 HEN 그래서 하나, 셋, 하나 H는? E는 뭐 중에서? E, O 중에서? E E는? N은? 룩 합치니까? HEN HEN 오케이, 그래서 소리 HEN 쓰는 법? H E G E E 그렇죠 자, 이 소리 내는 거 하고 이 소리 내는 거 구분해줘야 돼 얘는 A가 내는 소리이고요 이 소리 내는 친구들은 몇 개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얘 나든지 또 얘라든지 얘는 E나 애가 돼요 네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녀석 소리는 GOAT 그렇죠, 조심해야되고 여기 있다, 그렇지 GOAT 그래서 둘이고요 이거는 네 개고 네 개지만 이거 둘이 있으면 하나야 그렇습니까? 그 다음에 T도 하나 그렇습니까? G는 뭐 중에서? G 중에서? G 됐고 OA는 뭐 된다 했더라 O 그렇지 선생님은 뭐 만화처럼 이렇게 장난처럼 그랬어 O 그렇습니까? 얘는 포큐 날리고 있고 얘는 메롱하고 있어 오케이 됐습니까? 농담이야 선생님이 그랬다 이러지 마세요 집에 가서 알겠습니까? 오케이 그래서 오우 되고요 그 다음에 T는 그러니까 앞치니까 GOAT 됐습니까? GOAT 오케이 이런 친구들 사귀지는 마 욕하는 친구들이 메롱 메롱한다 됐습니까? GOAT 자 그래서 소리는 GOAT 쓰는 방법은 G O O A 그렇죠 오케이 고용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친구 소리는 GO 둘 셋 하나 G는 뭐 중에서? G 중에서? U가 내는 세 가지 소리 하나요? U O 기억하고 있네 혜원이 소리 기억 잘해 U O 중에서? O 그렇지 M은 M 합치니까 GUM GUM 오케이 그래서 소리는 쓰는 방법은 G U M 그렇지 훌륭합니다 그랬고요 GU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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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자 형님이 틀린 게 없나 O O O 백 점이네 수기 소리 우리 IGLO IGLO 오케이 그래서 세 개 두 개 하나 요거 네 개 네 개지만 둘이 합치면 하나 아이가 됐을까 그래서 I E E E E E G G G L 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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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 3개인데 지우겠지? 네 G는 뭐 중에서? G 중에서? 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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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T는? T E는 원래 뭔데? E E E E E E 이 소리가 안 나고 심심해서 야 놀자 니 이름 뭐야? 했더니 지 이름 뭐래요? 에 그래서 다 합치니까 소리가 G G 쓰는 방법은? G G 요게 된거야? G G 소리가 뭐였더라? G G 게이트 오케이, 그래서 소리 잉크 잉크 그래서 세 개 한 개, 한 개 하려고 했는데 이거 뭐 가르쳐준 거 같다, 그렇지 그리고 두 개가 뭔 소리 내고요 이 친구도 같이 봤었어요, 그때 오케이, 이거 소리 한 개죠 그렇습니까? 그래서 I는 뭐 중에서? I, E, O I, E, O 중에서? E and K는? 응크 응크, 그렇지 응크 얘는 응크고 얘는 응가 아니라 했어 그냥 뭐다? 응 NG는 응 NK는 응크 응크 응과 합쳐서? 잉크 잉크 오케이, 그래서 소리는? 잉크 쓰는 방법은? I, E, E, N, K 베리 굿, 훌륭합니다 엑셀런트 수고했어요 네 시험 100점 이거 엄마한테 가져가서 자랑해 넷 응 그래서 이 포켓트라고 들어볼게 근데 포켓트가 뭐예요? 완벽 틀린 게 하나도 없다 베리 굿 오케이, 엄마한테 자랑하고 맛있는 거 사네 이러면 안녕 어 책 두고 갔지? 응 책 여기 있네 어 선생님, 참 연필 좀 사야 되겠다 아, 연필 없어서 혜원이가 가지고 온 거야? 응 학원에 연필이 없어서 혜원이가 가지고 왔어? 집에서? 근데 엄마가 처음에 가져가서 또 가져가서, 네 가져가서 엄마한테 자랑해 저희가 응 응 그 Spannoy 다시 한번 주문했어요 갈게요